D-50, 6월 모의평가까지 50일이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날이 밝았습니다. 49일이 되었군요. 또 하루가 지나고 48일, 47일, 46, 45,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D-41이 되었습니다. 자, 캐스트 오랜만이죠? 선생님이 이제 중요한 시험 앞두고서는 6월이나 9월이나 수능 앞두고서는 캐스트를 많이 안 찍습니다. 캐스트 찍는 것보다는 선생님 수강생들, 효자, 효녀 여러분들 챙기고 컨텐츠 만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캐스트 양을 좀 줄이는데 지금 이제 6평 대비 카운트다운이라는 수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D-50부터 매일매일 효자들은 선생님 얼굴을 보고 있죠. 지난 주말에는 선생님 그 햄버거 먹방하는 것도 보셨겠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수업들이 있어서 학습에 필요한 얘기들은 그 수업에서 효자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캐스트에서는 공부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은 당분간에 좀 안 하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이제 그 수강평을 남겨주신 걸 보고 아 참 감사하게도 이런 수강평을 남겨주셨어요. 아 이거 보고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아 그래 또 이승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학생들도 많을 텐데 뭐 소개도 할 겸 뭐 카운트다운이라던가 다른 수업들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 이제 근황을 알리려고 오랜만에 이제 캐스트를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이 수능 수학계의 정파 최고수. 아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최고수라는 이 호칭을 붙여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어 여기 이제 정파라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 학생은 시나리오 3.5라는 새로 나온 컨텐츠죠. 아 대단합니다. 그것도 이제 시나리오를 듣고 나서 듣는 중간에 엄청난 내공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거지같이 풀어왔는지 느끼네요. 아 이렇게 이제 딱 한 줄로 되게 짧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수강평을 남겨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그 정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라고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냐면은 이 학생이 여기서 이제 말하잖아. 얼마나 거지같이 풀어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풀이 방식이 일반적인 풀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때에는 뭔가 이제 그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한 그런 이제 효율적인 풀이법이라던가 어떤 스킬 이런 것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4점짜리 문제를 보통 많이 풀고 배우고 그럴 텐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정파 최고수답게 이제 풀어드리거든요. 이게 정파라는 게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스킬을 안 쓴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돼.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 들어보면 알겠지만 뭐 4점 문제 풀이하는 뭐 시나리오라던가 뭐 DB3.5, DBD 이런 거 이제 보시게 되면 아니면 뭐 3.5 개념 수업만 듣더라도 굉장히 실전적인 풀이를 강조하는 사람이야. 어차피 시험에서 빨리 못 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킬을 쓰냐 안 쓰냐 뭐 3차 함수의 비율관계를 쓰냐 안 쓰냐 이런 걸로 이제 뭐 정파다, 사파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에는 뭐가 중요한가. 왜 이 학생이 시나리오 3.5를 보고 나서 이제 이런 정파라는 표현을 썼는가. 그거에 대한 거 한번 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정파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냥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똑같이 풀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내 작년 수능에 나왔던 14번 문제인데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어떻게 푸냐. 여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읽습니다. 1번 읽고 해석하고요. 2번 읽고 해석하고요. 3번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 4번, 5번, 5번 아니 좀 기니까 얘가 6번, 7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답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개별 문항 하나하나만 따지고 놓고 보면 그 개별 문항을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이 존재할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항 단위로 이렇게 내가 푸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푸는 거를 이렇게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 이제 뭐 정파, 사파 뭐 이런 얘기들 약간 그 무림 고수들의 그런 싸움 같은 뭐 그런 얘기니까 문항 단위로 붙었다 그러면 내가 뭐 푸는 게 조금 더 오래 걸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시험 전체로 봤을 때에는 항상 똑같이 풀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노하우를 얻게 된 거고 수업을 할 때에도 어떤 특정한 문항을 빨리 풀게 하기 위한 그런 스킬이나 실전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모든 문제를 똑같이 일관성 있게 풀어야 된다. 이거를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극대화를 시킨 게 바로 이제 시나리오 3.5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3.5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문제에다 이렇게 이제 번호를 붙이면서 순서대로 해석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드리고 실제로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어요. 시나리오를 해석한 다음에 작전을 짠 다음에 이제 계산을 들어가거든요. 그럼 앞에서 쭉 읽으면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 2번 읽었더니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3번 읽었더니 이런 생각이 떠오른다. 4번, 5번, 6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런 이제 분기점 같은 것도 생겨서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가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맞나? 아니야? 다시 돌아가. 어 맞나? 아니야? 다시 돌아가. 이러면서 이제 맞는 거를 찾아서 뭐 최대값을 찾는다. 이런 이제 추론의 과정들까지도 시나리오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일관되게 정말 그냥 순서대로 읽으면 풀린다라는 거를 보고 그 학생이 자기의 풀이가 그동안 좀 거지 같았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뭐 그 수강표 남겨준 학생은 뭐 이제는 괜찮습니다.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2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있지. 어떤 게 자신이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제 뭐 4, 5등급 이하에 있는 학생들이 3.5의 벽을 뚫고 막 2등급, 1등급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줬는데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시험장에서 나하고 똑같이 풀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 가장 효율적인 풀이냐 뭐 좋은 풀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배운 대로 그대로 풀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봤더니 선생님하고 똑같이 풀었네요. 어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이제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선생님 모든 문제를 똑같이 풀기 때문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정파라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래 뭐 그렇게 풀어줬으니까 선생님 앞으로 스스로를 정파 최고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자들아 야 너희 선생님 누구야? 이승현 누구야? 처음 본 사람인데? 이러면은 이승현은 말이지 정파 최고수란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파 최고수가 함께하는 3.5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자 그러면 이제 6월 모의평가 전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40일이 남았잖아. 약 6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책 6권이면은 6평 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자 보여드리자면 3.5 수학 1, 3.5 수학 2 요거는 책 한 권에 빠르면 3일에서 길어도 뭐 5일, 6일 정도 안에 이제 끝날 수가 있거든요. 3.5 수학 1은 2025학년도 올해 강의가 이제 다 완강이 돼 있는 상태고 3.5 수트는 작년 버전으로 빠르게 들으셔도 되고 지금 현재 이제 촬영 중이라서 한 4월 말 정도에 이제 새로운 버전까지 완강이 될 예정이에요. 그 3.5 수원 수트가 이제 그 3.5 단계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야 되는 필수 개념 수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생님 저는 개념은 다 끝냈는데 이거 들어야 되나요? 쌉소리 하지 마시고 꼭 이것부터는 시작하셔야 된다. 최소한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3.5 이것도 이제 새로운 교재가 출시가 됐고 지금 이제 책에 보면 이렇게 가로로 돼 있거든요. 가로로. 그 안에 이제 시나리오도 들어있고 아까 보렸던 문제 이제 순서들을 읽고 해석하게 들어있는데 교재를 보시면 이게 왜 가로로 되어 있는지 OT 한번 보시면은 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3.5 듣고 나서 이거 시나리오 아니면은 일단 이거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 시작하셔도 괜찮은데 얘네들은 그냥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 뭐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얘네들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이 다음 이제 DB 3.5 이것도 이제 히트 상품이죠. 선생님이 작년에 이제 캐스 같은 데다가 이런 이제 이 06 써져 있는 거 보이니? 이거 06량이 이런 거 그려드리고 뭐 고3량이 이런 거 이제 실판에다 그리고 이러니까 어떤 학생이 선생님 표지도 고양이로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래가지고 한 2주 만에 바로 고양이 표지 가지고 기출 DB 3.5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이름만 봐도 약간 기출인 거 느낌 오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는 상승효과 3.5에 DB 3.5까지 이렇게 세트였는데 올해에는 이제 선생님이 정파 최고수니까 이제 정파답게 시나리오라는 강좌까지 추가를 하면서 더 탄탄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하시게 되면은 진짜 최근 3년 동안의 최근 기출 다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BDIP 6평 대비 카운트다운의 메인 교재는 지금 이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최근 기출들이 들어있는데 조금 더 더 고난해도 문제들 근데 이제 카운트다운에서는 지금은 워밍업 기간이라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쉽게 쉽게 가면서 학습 가이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갈 거고 여기 안에 선택과목도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카운트다운에서 이제 한 방에 다 끝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는 그 이름도 상징적인 선생님이 귀여운 백이라는 고향입니다. 100점 맞고 싶은 여러분들을 위한 교재 강좌가 이제 DB이에요. 이 2024라고 써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2024학년도 기출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가장 최근 레알 최근 기출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선택과목 백이가 있으면 또 염순이가 있어야죠. 그래서 염순이와 백이 또 세트로 또 기호해 주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염순이가 표시로 있는 얘가 이제 선택과목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까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한 것만 하게 될 거니까 3.5, 수원, 수투, 시나리오, DB3.5, DB딥, 이류까지 총 이 6권을 가지고 이제 3.5 단계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평 대비를 하게 될 거예요. 한 줄로 압축하자면 정파 최고수와 함께하는 3.5다. 자 캐스트에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부하다가 이제 필요한 사람들은 그 이제 이 캐스트 밑에 보시면은 또 그 스터디위미 음악 들으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 선생님 제발 스터디위미 2탄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도 2탄, 3탄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카운트다운에서 효자 여러분들만 듣게 할지 뭐 어떨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어 준비는 하고 있고 어 요정도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6평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어 선생님 수업 듣는 효자들 같은 경우 이제 카운트다운에서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보세요. 지금 뭐 선생님 저 아직 그거 안 끝나가지고 카운트다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의 그 구성이나 목적을 모르는 거야. 일단 그냥 듣기 시작을 해야 돼. 그냥 들어보면은 왜 들으라고 하는지 알 거야. 그냥 매일매일 듣는 거 지금은 전혀 부담 없으니까 밀리지 않고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수업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바이바이